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 남과 북의 교육에 대해서 배워주고 배우는 베베키즈가 돌아왔습니다 명지대학교 문외창작학과 18학번에 다니는 18학번 한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체육학과 에어로빅 체조 전공자 신슬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덕여자대학교 태권도 품질 전공을 했던 공지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체육 교육이 되겠습니다 북한 서학교, 즉 초등학교에서는 매일 태권도 수업을 한다? 들어주세요! X! O! 정답은 뭔가요? O! 남과 북의 태권도의 차이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칠 수 있고 칠 수 있고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배구다 O! O라고 하고 싶지만 아쉽네요 X입니다! 야! 잘한다! 야! 박수다! 야! 박수다! 야! 현재까지 북측인의 문제는 남측이었습니다 남측이 한 문제도 못 맞췄고요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남측의 문제를 북측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측 문제 주세요 문제 내겠습니다 남한에서는 줄넘기 실험을 6년 동안 본다 안 본다 OX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남측에서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줄넘기 자 그러면 정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O! 남측의 정답 공개해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지난 회차에 안무... 지난 회차에 남측 학생들이 한 문제도 못 맞추고 갔어요 아 멋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지금 보니까 줄넘기를 6년 내내 시험을 보나요? 저희 남한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고 태권도나 합기도, 생활체육 같은 운동하는 곳에서도 줄넘기를 종종 배우고 시험을 같이 치른다고 합니다 줄넘기 수업이 태권도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자꾸 거친다고 짜증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걸릴 때마다 다시 시작할 때 저거 걸릴 때 되게 짜증 나거든요 맞아요 특히 생생하다 걸리는 건 아프잖아요 모아뜨기부터 번갈아뜨기 그리고 2단뜨기 이런 게 아이들 성장판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급수, 줄넘기 급수 인증제를 통해서 1년에 두 번씩 담임 선생님들께서 급수를 매기고 있거든요 12월 초쯤에 시험 봐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면 돼요 줄넘기를 북한에서도 많이 하나요? 저한테는 복무는 있어요 복싱하는 내내 줄넘기 하기 싫어서 줄넘기를 하루에 얼마나 하셨던 거예요? 보통 밥술 뜨는 만큼 계속 해야죠 아 그러니까 밥술을 뜨듯이 밥 먹듯이 해야 된다 자 일단은 정답 한 문제 맞췄고요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남한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영 수업을 한다 안 한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남측 정답은 뭔가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중, 중학년 정도부터 수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생존 수영이라 해서 따로 배우긴 해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많은 원래 부모님들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학원을 가르치다든가 동사무소에서 체육 그런 수업도 많이 하고 그런 데를 많이 다니긴 해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에 수영이 편성되어 있는 시간은 초등학교 3, 4학년이라고 합니다 우렁찬 기합소리로 가득 찬 수영장 기합소리의 주인공들은 생존수영 수업을 듣는 초등학생들입니다 물에 떠있는 능력을 배운다고 보면 되겠네요 북한에서는 수영을 초학교 때부터 가르치나요? 우리나라는 한 면이, 아니 3면이 바다로, 한국까지 우리나라로 보인 거예요 아 북한에서는? 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라서 추영을 배워야 된다고 중학교 때 대동강을 더하해서 건너야 돼요 대동강을 더하해서 건너야 돼요 대동강 도하가 매년 이루어집니다 대동강 도하가 매년 이루어집니다 그게 수업이에요? 대회라고 생각하세요? 전부 다 해야 돼요 그거를? 평양시 뭐든 거의 인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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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인평양 참시네요 네 인평양? 사고 안 나요? 그러니까 배 타고 따라다니면서 뭐 떨어지는 근데 떨어질 뻔 죽는 게 낫죠 그냥 끝까지 가야 되니까 아 진짜로? 무심 무시합니다 평양시 학생 청소년들이 대동강 도하 경기가 23일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먼저 중구역 청광고국중학교와 선교구역 남신서학교 학생들의 대동강 도하 시범 출연에 이어 평양시 학생 청소년들의 대동강 도하 경기가 전기했습니다 경기에는 시안의 구역본들에서 손발된 수백 명의 남녀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과 북 문제를 풀어봤는데 OX 퀴즈는 현재까지 북측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분발하세요 파이팅 이제 역전의 찬스가 있는 무려 3점이 걸려있는 심층 퀴즈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북측이 문제를 내면 남측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북한문제입니다 북한에서는 세계부대에서 금메달을 따면 영웅 침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차와 아파트와 같은 금전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을 봤는데요 과연 북한 체육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한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좀 주시죠 저희들이 고양이 같네요 고양이요? 고향 아 고향 고향 어 뭔지 알 것 같아 어 잠깐만 이거는 심했다 아 들렸어요? 아 그럼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 질문은 엄청 많이 하셔도 되는데 답은 저희한테 있으니까 아 그래요? 야 가혹하다 이렇게 먹는 건가요? 아니면 물질적인 건가요? 먹는 거는 좀 에바다 에바다 잠깐만 에바다 신조어 나왔습니다 놀다 관련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되고 먹는 것도 된다 네 네 된다가 아니고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 약간 비껴가네요 오 3분 걸림든 주관식 문제 심층 특기증 야 이거 맞추면 대박입니다 정말로 야 저렇게 길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설마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겠죠 구림 맞아요 기대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남측 정답 뭐라고 썼는지 하나 둘 셋 공개해주세요 인평양냉면 이야 평양냉면 그림을 그렸어요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는다 평양을 가서 평양을 가서 평양을 가서 평양을 간다 아 잠깐만요 아니야 맞아 맞아 뭐 무슨 말 하고 싶으신 거예요 평양을 가서 냉면을 먹는다 어 네 평양을 직접 들어간다 네 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냉면만 먹고 냉면 먹고 아니요 저희 여기까지 아 이러면 그 다음이 있어요 냉면 아니 없을 수도 있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정답 뭡니까 평양 거주권이 평양 거주권 평양 거주권 거주권? 뭐야 거주권? 뭐야 평양 방문권 평양이 되면 시시권이 아니라 평양 거주권 이야 신슬기 반은 뭐예요 방금 아니 아 그래도 평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아니 솔직히 서술형인데 서술형인데 부분 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평양이잖아요 일단 평양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제기하겠습니다 평양에 일반인들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네 거기서 살지 못하지 아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뭐 한데 북한은 그것보다도 이제 신분 우리는 신분 격차 이런 거를 너무 따지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이 소원이 죽기 전에 평양 한 번 가보는 게 소원이다 그거거든요 아무 사람이나 평양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잘해가지고 지방 온 가족을 이제 평양으로 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걸 그 목표를 보고 운동을 하거든요 북한에 두 개 나라가 있다고 하면 평양과 지방입니다 그 평양을 제외해야 돼요 그럼 평양 거주권이 정확하게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시민이라고 하죠 지금 일반인이 수도권에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방 사람이 평양에 들어오려면 평행증이라는 게 있어야 하고 왜 들어가야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만약 그게 없이 불법으로 들어갔다 말 그대로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이제 또 집에 쫓아내려고 보내고 심각하면 집결서로 이제 아 정말요? 무단 침입 같은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평생 한 번도 구경 못하는 시민들도 대다수겠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어 이렇게 기죽을 거예요? 네 아뇨 어 끝내요? 아뇨 민주정보! 화이팅! 오케이 자 추가 점수! 없습니다 지금 남측의 심층 문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올림픽에 메달을 따면 포상금과 연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것은? 근데 저...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저... 저희 억울한 게... 그러게 이거는... 알았어 아니 저 진짜... 진짜... 정확한 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자 포상금과 연금 그리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답 북측 공개해 주세요 병역 면제 병역 면제 병역 면제 박수로 치는 이유는 뭔가요?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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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확한 단어는 뭐죠? 병역특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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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부분 점수 하셔야죠 자 병역특매 병역특매 그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병역법에 따라서 올림픽이랑 아시안게임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올림픽은 금운동 메달 상관없이 메달을 따기만 하면 가능하고 아시안게임은 1위를 해야지만 병역특매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메달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이회연속 우승 그리고 공산 5회 우승으로 또 한 번 금메달을 뽕에 걸겠습니다 대한민국 금메달 이승훈 메스 스타트의 초대 챔피언이 됩니다 아시아 최초의 스킬레톤 메달이자 썰매 종목 풍트럭 최초의 메달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동계 스포츠 그리고 한국 스포츠의 모든 역사가 자 병역특매에 해당되는 남자 선수들은 4주 동안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2년 10개월 동안 예술 체육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 포상금도 있죠? 남한에서는 금메달은 6,300만원 그리고 은메달은 3,500만원 그리고 동메달은 2,500만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 포상금을 받게 되고 또 연금도 있고요 연금은 금메달은 100만원 100만원 은메달은 75만원 그리고 동메달은 52만 5천원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2,500만원 이건 평생 받는 건가요? 이건 평생 받는 건가요? 네 아 근데 북한에서는 일단 체육단이나 체대를 가면 비슷한 상황에 처해진다고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저는 군복무를 하다 왔잖아요 네 총 들고 이런 일반 군인, 현역 군인으로 한 게 아니고 운동선수로서, 복싱선수로서 군사복무를 한 거라서 그러니까 이 체육 특기자가 되면은 약간은 군 면제 같은 느낌으로 좀 군 서석팀에서는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군 말고 사회팀에서는 그건 군복무로 인정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상모 체육단처럼 약간 군의 체육부대, 국군 체육부대 이런 느낌으로 좀 보면 되겠네요 현재까지 북측과 남측, 북측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까지 어마무시한 네 분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끝나면은 저희 베베키즈가 또 아쉽죠 그래서 최종 100점을 걸고 재기차기 들어갑니다 재기차기? 재기차기! 이거 재기차기 이기면 100점입니다 재기 한 번당 1점입니다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재기차기 들어가겠습니다 베베스포츠 재기차기 경연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재기를 많이 차시면 되겠고요 내가 너무 불안하다 하면은 잡는 거 한 번 허용하겠습니다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정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먼저 하겠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북측은 대신에 재기의 색깔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부럽다 부러워 파란색! 남측은 빨간색 자, 한웅! 평소에 재기차기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많이 못해봤습니다 몇 개 예상하십니까? 세 개명만으로 다 자, 준비! 시! 아, 떨려 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한다! 여섯! 와, 여섯! 뭐야! 하나, 둘, 셋, 넷! 여섯! 와, 여섯! 야, 여섯 개! 아, 나이스! 북측은 아까 퀴즈 점수 1점과 포함해서 7점입니다 발차기 전문 선수였던 문지수 선수 평소에 재기차기 많이 하시나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샌드백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차실 거라고 봅니다 자, 문지수 몇 개? 두 개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문지수! 재기차기 아기차기 출발! 하나 하나, 둘 북측 7점 대 남측 2점입니다 굵게 10개만 해 자, 다음은 박광율 선수 가보겠습니다 저는 3개만 차면 저희 10개 맞추는 걸 빨리 응원해! 못하게! 파이팅이 뭐야! 파이팅이 뭐야! 파이팅이 뭐야! 준비 출발! 하나, 둘, 셋! 아, 야 이거 아닌데? 하나, 둘, 셋! 아, 야 이거 아닌데? 넷! 아, 네 개! 나 진짜 못해 나보다 못한 사람 없을 거네 현재 북측 11점이고요 남측은 2점입니다 9개만 차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자신 없으면 잡아도 돼요 신세기 준비 출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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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했어? 아니, 너무 잘 쳤는데 왜 잡았어요? 그니까요 아, 왜 잡았어? 모르겠어요 자, 잡는 기회는 이제 안 남았습니다 아, 어떻게 해? 와, 정확하게 올라갔는데 눈앞에서 잡았어, 이렇게 준비 출발! 하나! 뭐냐? 좌? 좀 더는 안 남아 오늘의 우승! 복튀기 가져갑니다! 오늘의 베베키즈 우승은 복튀기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체육교육 저희 베베틱집 사회 시간을 가져봤어요. 오늘 좀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1회 차에도 제가 참가했었고 이번에 4회에도 참가했었는데 남한 청년대학생들과 우리 북한에서 온 청년 학생들이 같이 서로 알아가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처음 출연하면서 남북한에 대한 저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북한에 대한 과거를 좀 떠올리면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봤고 또 남한 청년들과 같이 남한 문화에 대해서 새롭게 와닿은 게 너무 많아서 새로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저희 학교 수업에 북한 문화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탈북한 하시는 분들도 처음 보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새로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았고 교수님 사랑합니다. 남과 북, 북과 남에서 가장 운동을 잘하는 청년들을 저희가 오늘 모셔봤는데 아마도 스포츠야말로 평화를 이야기하기에 가장 오히려 평화로운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베베키즈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베키즈였습니다. 저희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